자신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들도 또한 그를 믿어줘서 오나라 원나라가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원수지간의 나라를 오리라 했어요 오나라 원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형제처럼 서로 감싸주고 챙겨주는 그렇게 될 거고 자의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은 인혁의자야 남들도 또한 그 자신을 의심해서 신외의 개척국이니라 자기 몸밖에는 다 적대시한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감정을 자신감 그러죠? 자신감이라고 의인이어든 막용하고 용인이어든 무르인이라 원래 이게 톤은 석영에는 의인이어든 막용하고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는 그냥 붙여서 있네요 의인 막용하고 인자는 남인자입니다 남을 의심하거든 쓰지를 말고 용인이어든 무르인이라 남을 쓸려거든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최고 못된 것은 쓰면서 저 제대로 못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요 제일 못된 겁니다 자신자는 인혁신지하야 오월이 개형제요 자의자는 인혁의지하야 신외의 개척국이니라 의인 막용하고 용인 무르인이라 일자로 인정하게 인지는 않으신다 은혁신지하야 이는 인혁신지하야